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재회결정에 따라 국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역시 경제독립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김포시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재회결정이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하고 무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일본의 반성과 정당한 배상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경제독립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행정용어와 지명에 나가 있는 일본어는 한국어로 바꾸고 공사자재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백색국가 재회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일본과의 교류, 방문지원을 중단하고 중고교생 수학여행 경비지원 역시 일본 방문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